안녕하세요. 예보완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충청 이남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새벽이나 아침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오후에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으로는 제14호 태풍쿨랍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예상도를 보면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통과하는 약한 기압골 영향에서 벗어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전국에 가끔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상층을 지나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새벽이나 아침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오후에도 대기불안정으로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14호 태풍쿨랍은 15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590km 부근 해상에서 매시 18km 속도로 빠르게 북서진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18m의 약하고 소형입니다. 현재 태풍의 진로는 매우 유동적이나 이 태풍은 계속 서북선해지 북서진하여 글피 오후에 제도 서쪽 해상을 지나 계속 북상하여 서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태풍은 점차 열대 제압으로 확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약화된 태풍이 전면에서 많은 수증기 공급으로 10일에서 11일 사이에 남부지방에 11일에서 12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있으니 비피에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